안녕하세요. 불의 여신 정의에서 이육도 역할을 맡은 박건영입니다. 둘, 둘, 하나. 악행을 일삼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랜만에 사극 출연하게 됐는데요. 불의 여신 정의 7월 초부터 방송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사극이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사극입니다. 여러분, 한여름 밤에 사극. 불의 여신 정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한여름에 사극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